안녕하십니까 농촌에서 희망을 이루어가는 다둥이 아빠 녹화골 우리농산 운영자 만당 김진우입니다. 오늘은 맷돌 호박을 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500평 밭에 200주 정도 정식을 하고 있습니다. 줄 간격은 2m가량 폭을 띄웠고 비닐발점은 140cm 폭으로 했습니다. 호박 심으실 때 포토 및 뿌리를 제거하고 호박이 흙뿌리가 보이지 않을 만큼 심어놓고 물을 준 다음에 분무기로 물을 준 다음에 복토작업을 합니다. 호박이 잘 자라주길 바라겠습니다. 정식 후 2주 지나서 맷돌 호박 다둥지에 나와 있습니다. 호박들이 잘 자라서 복합골 우리농산에 복이 넘꿀치에 대박나게 들어오길 바라겠습니다. 품질 좋은 호박 생산을 위하여 여름에 영양제 살포 및 방제 작업을 하였습니다. 무던 여름이 지나고 드디어 첫 수확의 결실을 맛보았습니다. 정상껏 생산한 호박을 고객님에게 안전하게 배송해 주시기 바라요. 안총재로 두세 바퀴 감아서 박스에 담아서 택배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호박이 파손되거나 호박이 잘랐을 때 물품에 하자가 있을 때는 해당 사진을 찍어서 카톡이나 핸드폰 문자로 수령 후 2일 이내에 전해주시면 책임 보상 처리해 주겠습니다. 호박 주문 방법은 핸드폰 010-261-0361로 해주시거나 홈페이지 복합골 우리농산 검색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박은 3장에까지 합포장 가능하며 3개마다 택배비가 부과되니 참고하시어 많은 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구독과 알림 설정과 꾹꾹 눌러주세요. 희망을 일구어가는 만당의 브이로그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